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빨간색 같이 봤어 오마이갓 진짜 이쁘다 근데 이게 안 답답하다 이거 들어와도 거울이어서 그런가? 오마이갓 저기 있어! 어떡해 어떡해 귀여워 우와 아 이거 여기 고정해야 된다 조심해 무슨 일이야 와 소파가 커버가 너무 좋다 난 좀 누울게요 이건 뭐야? 그 빈틋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수나 수나 플렉스 어 수나 수버 앉아봐 이렇게 화분 있는 거 너무 좋다 와 이것도 있어 귀여워 귀여워 아 풀 불로우 있는거 아 여기잠 매니 책상 책상 이거 잠깐 앞에 Omg 아어어어 아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좋은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들게요. 네. 와 이거 진짜 좋아. 여기 사자 좀 살짝. 사자 높게 사자. 와 이거 진짜 좋은다. 다들 나가도 안 괜찮아. 어떡해? 안 마려. 아 너무 좋아. 여기 봐. 여기 봐. 여기 봐. 아 저 거얼들이 너무 귀엽다. 여기가. 오 마이 갓. 디스 페이퍼라이틴. 잠시만 나 페이퍼라이틴 진짜 좋아. 오 이거. 아 이거 떼 있구나. 여기 있었던 거. 청소지 안 된다고 했는데. 아 이거 이거 움직일 수 있는게 책상. 우리는 그냥 움직이지 맙시다.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? 나중에 하자. 여기 이거 너무 예뻐. 이게 너무 예뻐요. 다섯 명 다 앉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. 오 딱 다섯 개다. 귀여워. 단위방은 뭐가 없겠지? 우리 여기. 우리 여기. 우리 여기. 어플이 많이 되어졌네. 니 방 보아야지. 니 방. 다들 방. 다들 안 했지? 나랑 다녀만. 아 나 긴장을. 난 빨리. 어. 근데 나 여기가 너무.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. 색깔 조합이 너무 좋아. 어 어떡해. 막 그런 약간 서식 풍자. 어. 내 방이 제일 긴. 너 먼저 봐. 오케이. 아 긴장돼. 야 너 진. 너 진짜 100% 좋아한다. 우와 나 이거 살려고 했는데 이거.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봐. 내가 안에서 찍어줄게. 아 자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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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. 나 이거 찍었는데. 하아. 하아. 여 이리 와봐. 여기가 진짜 예쁜 것 같아. 오마이갓 나 얘 진짜로 오와 신발 이렇게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오 어떡해 I like this spot 이게 움직여 이거 너무 귀엽다 아 근데 진짜 오 나 이거 찍어놨는데 감동하니 오 너무 좋네 여기 화장대로 써도 되겠다 귀여워 미쳤다 아 이건 나도 갖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이거 하하하하하 어우 내 방이야 어우 내 허질서 가져온 조명 와 어떡해 나 이것도 찍어놨니 이것도 진짜 예쁘게 됐다 고맙습니다 웃음이 빠졌어요 웃음이 빠졌어요 웃음이 빠졌어요